시를 읽어주는 남자 곧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안 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나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누군가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기업 홍보 및 기록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기획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기획